옆으로에게는 뭐를 하는 게 좋을까? 한 번도 안 한 걸 해야 되는 거야 요리를 직접 해서 푸드트럭? 밥!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죠?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! 총알을 딸리게 다... 아... 마이너로 사야 돼 가슴와 직접 요리하는 먹어는 봤어요? 되게 조용하네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? 많이 만들어놓으면 뭐해 뭐 강남 가대 했잖아 강남 갔으면 다 팔렸어 강남 가야 되나? 질중 airplane 스터블벌